제가 영등포구 대림동을 소개했어요 그쪽에는 온라인 포털에 매물이 올라가기도 전에 팔려서 지금은 매물이 하나도 없다면서 매물이 없는데 사려는 사람은 많으니 집값이 오르는 건 당연하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중저가 아파트입니다 강남아파트는 몇 억씩 떨어져도 비싸서 일반 투자자들은 엄두도 못 냅니다 부동산114면 부동산 포털사이트 중에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부동산114 집계 결과 올해 1분기 올해 1월 2월 3월입니다 서울, 인천, 경기 등 수도권 아파트 매매 중에서 6억 원 이하 거래 건수가 6억 원 이하의 아파트 8만 3,328건 지난해 4분기 7만 6,362건에 대비 9.12% 늘었다고 합니다 이 전염병 사태 경제 위기 와중에도 작년 4분기에 비해서 10월, 11월, 12월 작년에 거기에 비해서도 10% 가까이 거래량이 늘었습니다 올 1분기가 반면에 6억에서 9억 원 아파트 거래량은 전 분기 대비 35.3% 감소했습니다 9억에서 15억 이상 고가 아파트는 62.5%가 떨어졌어요 가격이 떨어진 게 아니라 거래량이 6억 이하의 아파트들은 거래량이 늘었습니다 6억에서 9억 원은 35%가 줄어들었어요 거래량이 그런데 9억에서 15억 아파트는 62.5%가 더 줄어들었어요 그러니 점점 고가로 갈수록 거래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6억 이하 아파트는 거래량이 많이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비례적으로 보셨죠? 가격이 떨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6억 이하 아파트들이 올랐습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 중간에 평균 가격이 1월에 9억 1,214만 원 2월에는 9억 1,460만 원 3월에는 9억 1,812만 원 4월에는 9억 1,997만 원 등으로 계속 상승 중이다 서울의 아파트 중위 가격의 상승이 1월부터 4월까지 계속 오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오르고 있는 거에 대부분이 중저가 아파트들이 고가 아파트들을 따라서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가격이 그러니 중위 가격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서울에는 30평형대 5기 아파트 찾아보기 힘듭니다 조금 더 있으면 수도권까지 그것이 번집니다 그래서 30평형대 5억 이하 아파트가 사라진다고 얼마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서울에서 9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 비중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6억 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 비중은 낮아지고 있다 왜냐하면 아파트 가격이 점점 올라가니까 6억 이하의 아파트 비중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 거예요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가니까 9억 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는 점점 비중이 늘어나게 되죠 그러니 중위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서울에서 내 집 마련하는 꿈은 점점 더 이루기 힘들어지고 있다 이거 참 슬픈 얘기입니다 아직 내 집 마련 못하신 분들한테는 정말 힘든 얘기예요 서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서울에서 내 집 마련하는 꿈은 점점 더 이루기 힘들어지고 있다 했어요 아무리 비싼 고가 아파트들 떨어지면 뭐합니까 그림의 떡이죠 서민들에게는 15억 이상은 대출조차 안 되니 그 살 15억 있다 그러면 서민입니까 걱정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 비싼 아파트들 떨어져 봤자 그림의 떡이에요 현금 부자들 그 사람들 얘기죠 서민들은 3억 4억 5억짜리 아파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들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서울 전체의 아파트 가구 수는 124만 6천8백41 가구라고 합니다 124만 7천 가구 서울의 아파트 가구 수가 124만 7천 가구 6억 원 이하는 39만 4천5백 6억에서 9억은 35만 6억 이하가 더 많죠 6억에서 9억 사이보다 그런데 9억 원 이상은 50만 2천3백 월등히 많죠 서울에 9억 이상의 아파트가 상당히 많네요 앞으로 이게 점점 더 올라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중저가로 분류되는 서울 지역 6억 원 이하 아파트 비중은 31.6%로 2018년 8월 말 51.3%였어요 51.3%인데 1년 2년 만에 2년도 안 됐네요 31%로 줄어들었어요 비중이 6억 원 이하가 반면에 같은 기간 9억 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는 25.9%에서 43.3%로 13포인트 넘게 늘었습니다 그러니 비중이 6억 원 이하는 점점 줄어들고 9억 원 이상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것은 사실의 근거에서 국토부 실거래가 가격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고 뉴스에 나온 것 중에 포인트만 뽑아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린 내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특히 저가 아파트들이 가격 상승이 계속됩니다 멈출 줄 모르는 가격 상승이라고 타이틀이 나와 있습니다 내 집 마련 못 하신 분들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데 내 집 마련은 10매덕짜리 할 것도 아니고 첫 내 집 마련을 하는데 누가 처음부터 10매덕짜리를 삽니까? 그래서는 벌써 내 집 마련을 했겠죠 그 정도의 현금이 있다면 그게 아니라 3억, 5억, 6억 6억이면 많은 돈이죠 그런데 이 중저가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6억 이하 아파트 멈출 줄 모르는 가격 상승이라는 타이틀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